반도체는 무엇일까요?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성질을 띄고 있는 물질입니다.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로 철, 구리, 알루미늄, 금, 은 등이 있습니다. 부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로 종이, 유리, 나무, 고무 등이 있습니다.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있는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 전기가 잘 흐르기도 흐르지 않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에는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는 원자번호 14번의 원소로 영어로는 실리콘, S-I-L-I-C-O-N 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흙, 모래, 돌멩이의 주요 성분은 이산화 규소인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바로 규소, 실리콘입니다. 규소는 지구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질량을 차지할 만큼 풍부한 자원입니다. 덕분에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이 없어 환경이나 인체에도 무해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및 IT 관련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는 이 반도체 물질인 규소, 즉 실리콘에서 따온 지명입니다. 참고로 성형수술에 쓰이기도 하고 조리도구, 보관용기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은 반도체 실리콘과 달리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규소와 산소를 기반으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며 영어로 S-I-L-I-C-O-N-E 입니다. 순수한 규소 결정은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규소에 열, 빛, 전압, 전류 등의 불순물을 넣어주면 상황에 따라 전기가 잘 흐르기도 흐르지 않기도 하는 반도체가 됩니다. 보통 경제, 산업 등에서 이야기할 때 반도체는 물질 그 자체보다 반도체 소자 혹은 집적 회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는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은 진공관이었는데 큰 부피와 엄청난 전력 소모, 짧은 수명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화회사인 AT&T의 벨 연구소에서는 통신 시스템 발전을 위해 진공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도체도 진공관처럼 전기신호를 증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반도체의 소자인 트랜지스터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복잡한 회로에 소형화를 가능하게 해 상업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대중화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자회로 내에서 증폭과 스위칭을 담당합니다. 증폭이란 입력된 신호의 전압과 전류 크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라디오를 예로 들면 공중을 통해 전해진 작은 신호를 확대하여 스피커를 울리는 것이 트랜지스터가 하는 증폭작용입니다. 스위칭은 전류의 공급과 차단을 반복하는 것으로 디지털에서는 주로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기능을 이용해 0과 1을 구분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기가 잘 흐르기도 흐르지 않기도 하는 반도체의 성질 덕분에 디지털 신호 0과 1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트랜지스터 발명 이후 1958년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기술자 제킬비가 집적 회로를 발명하면서 가전제품과 컴퓨터는 더 소용화될 수 있었습니다. 집적 회로는 트랜지스터, 저항, 다이오드, 캐페시터 등의 전자 부품들을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부착한 칩입니다. 모든 소자가 실리콘에 새겨지고 실리콘이 전선을 대신하면서 전선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수십억,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집적 회로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일용 및 일용 및 일확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